쭉쭉 사투리같이 해가지고 낭랑 쭉쭉 이렇게 하니 힛탁기다 해줘 힛탁기 힛탁기? 힛탁기 말 딱 부럽다 그러면 다음에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집중 유아에게 집중 힛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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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일 좋아하는거에요 힛탁기 언니가 저런거 진짜 잘해요 저런거 뭐라고 해야하지 아무래도 목소리가 살짝 그래가지고 취임새도 잘 맞거든요 힛탁기 한 번 더해주세요 더해야되네요 힛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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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 제가 해드릴게요 다들 집중하세요 한번 한번 다饉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니가 약간 한 번에 보여줘 니가 한 번 해야되는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와 여신이다 예쁘다 여신이다 저 너무 귀여워 나는 뭐야 너랑 포키 너랑 포키야? 몽라라 몽라라 몽 너무 귀엽지 않아요 몽 어떻게 성이 몽이 몽 귀여워 저희도 일단 몽라라라고 부르거든요 몽라라 시가 제일 귀여워 맞아 귀여워 저희 연애종 멤버가 다 끝났어요? 안돼 끝났다 저희 받아야 돼요 저희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보러 와주셨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저희 타이틀곡 무대 한 번 보여드릴까요?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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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